무서워 해요 무서워 이거 안돼 이거 하이 가이즈 아임 선정 하이 가이즈 아임 봄 기글 기글 저희 신체에 병이 하나 있다면 저 생긴 고가와 마니가 4개예요 우와! 대박! 어! 네! 마니가 4개거든요 우와! 저 있어요 잠깐만 귀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귀가 뭔데? 뭔데? 오 미쳐! 귀가 왜 만지기지? 그거 편한 때 아는 트리인데? 그리고 이거 혓바닥! 어떻게 하지? 이 정도 저는? 저는 신기한 몸쓰기? 순위 360도 돌아가는 거? 해봐! 이렇게? 나 여기서 안 돌아가는데? 어! 이거밖에 없어! 어! 전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? 이렇게? 우와! 개쩐다!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? 아니 아니 그건 안 되지!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해요? 우와! 쩐다!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! 진입이 여기인데요? 이거 진짜 신기하다! 전 여기서 멈춰요! 아 아파 아파! 근데 근데 한 번 해보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만 몰랐던 어? 진짜요? 오케이! 오! 두 분 1년 점수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좀 좋아요! 최악이요! 그러면 우리 한 번 일어나가지고 아 너무 쉽지! 뭐요? 한번 할게요! 저는 뭐 너무 쉽죠! 양손 다 가는! 네! 바로 집죠! 해보자! 어? 어? 여기 움직이지 말고? 어! 다리 다 펴고! 다리 다 펴고? 엉덩이를 빼면 안 되네? 집을 수는 있지만 이게 안에 손바닥이 닿아야지 이런 거 나 팩꿍치로 봤나? 도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연습이 올라갈게요 무릎을 부힐 거 아니에요? 어? 오케이! 하나! 둘! 셋! 돌았어! 돌았어! 타란! 난 원래 돼서! 난 이게 아예 통증매체가 없거든? 잘 도와줘! 하나! 둘! 셋! 넷! 어지러워! 안 되는데?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사실인 거 같아! 어지러워! 지금 떨어뜨려 놓고 한 번만 다시 도와줄까요? 지금! 떨어뜨려 놓고! 이제! 이제! 어? 세 번! 어지러워!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유연함이 있어야지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 같아! 아 무슨 소리야! 아 이거 주웠잖아! 주울 수 있는 거 아니야? 위험하다 이건! 아예 없는 거 같아! 아닌가? 자 그러면 우리 검증 결과 이건 사실이 아닌가? 사실이 아니다! 아 뻥치지 마세요! 이거 안 되잖아요! 이건 안 되는 거 같아! 허벅지 힘으로 남자를 둘 수 있어? 나 되게 무거운데? 두 분 허벅지 힘이 좀 뺄 수 편인가요? 저는 세요! 딱 봐도 약해 보이지 않나요? 동의가 날 들 수 있다고? 절대 불가능인 거 같아! 아 도전해 주세요! 아 오케이! 이렇게 도전해 주세요!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? 여기 너무 높은데 의자가? 잠깐만 나 만만의 준비를 다 할게! 저 이거 머리 깨질 수도 있는데 내가 다리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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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잠깐만! 무릎까지 엉덩이 이렇게 내 의자를 빼는 게 아니지? 두 의자를 다 빼는 거예요! 두 자를요? 남자분이 밑에 앉아도록 아 그렇죠! 이걸 이게 된다고? 근데 손을 어디다 넣어요? 그러니까 너가 발을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야! 그리고 그냥 넌 편안하게 있어! 좀 더 가까이! 나 모르겠어! 거기 내비둬! 의자 한번 빼주실 수 있겠어요? 서로 잘 벗으세요! 아 이거 졸라 무서울 때? 무서워! 복근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어? 복근이 없어! 나 무서워! 여기가 딱 여기가 완전 내 허벅지에 딱 들어와야 돼! 됐어요? 허리 괜찮겠어요? 근데 허리가 좀 이상한데? 오케이 한번 버텨봐! 버텨! 편하지? 편하지? 오! 둘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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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돼! 이거 안 돼! 이거 진심용기야! 이거 진심용기야! 이거 절대 안 돼! 이거 절대 안 돼! 어 방금 머리 이대로 박을 것 같았어! 이거 되는 거 맞아요? 아냐 이거 안 돼! 이거 안 돼! 오! 남자분 둘이 한 번만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이게 된다고? 남자분 둘이? 아니 그냥 의자를 뺀다는 거 같이 되게 불안한데? 다리를 저한테 올리지! 이렇게 제가 기대는 거잖아요? 의자를 닦고 치래요! 자 저부터 빼주세요! 의자를 나부터 빼줘! 아니 동시에 빼야 되는 거 같은데? 근데 내가 무거워서 못 뺄 거 같은데? 저한테 여기 팔 잡는데 여기 다리! 오빠가 무거워서 의자가 안 빠지는데?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! 뒤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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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! 무서워! 희진이 괜찮으세요? 희진이 괜찮으세요? 이거 안 돼! 이거 안 돼! 이거 안 돼! 아니 됐잖아! 된 거 아니었어! 아 그래요? 네 성공했어요! 완전 됐잖아! 야 그거 보면 너도 할 수 있어! 나한테 와!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너가 여기를 잡아! 여기를 잡으라고? 내 허벅지를 잡아! 어? 잡을 수 없는데? 의자 한 번만 주시겠어요? 오빠가 날 잡아도 안 해! 이건 충분해! 자 갈게! 하나 둘 셋! 우와! 이거 안 돼! 이거 안 돼! 이거 안 돼! 아 못해!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서 무게중심이 안 빠져! 너무 가벼워! 뒤로 다 빠져가지고 나 진짜 놀랐잖아! 너무 가벼워! 된다! 스터링 남자끼랑 이건 된다! 더 신기하다! 꽉 버티는 느낌인데 복미는 버텨지지도 않아요! 저는 오빠가 하자마자 엎어지던데요? 몸 너무 가벼워! 너무 가벼워! 동무게 비슷한 분이랑 하면 살짝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!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된다? 돼? 되긴 돼! 근데 좀 무서워! 신기하다! 어떻게 그러지? 성공해! 성공해! 해봐! 이러면 못 일어나? 이건 너무 봐주시는 것 같아! 그게 아니라 진짜 어디로 가겠는데? 진짜? 고개를 앞으로 숙이질 못하니까 못 일어나! 진짜? 나도 해! 근데 나 머리 돌리면 안 되지? 여기서 그냥 일어나! 이거는 머리를 누른 게 아니라 이마를 누르는 거잖아!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고개를 앞으로만 숙이기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못 일어나! 해봐! 근데 머리를 눌러야지! 해봐! 시작!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마를 누르고 있는 거란 말이야! 나는 오빠 이마 안 눌렀는데? 하나 둘 셋! 이거는! 이거 밀어서 하는 거잖아! 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일어나려고 해! 해봐! 아니 아니! 그렇지! 해봐! 해봐! 여기 내가 고개를 앞으로 이 상태에서 똑바로 일어나려고 그러잖아! 그럼 내가 이게 네가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고정하고 고정시키고 일어나려면 진짜 안 일어나요! 아니 진짜로 이게 제발 이렇게 있잖아 이게 내가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거나 진짜 안 일어났는데? 아 너 해봐봐! 진짜 안 일어났는데? 진짜 안 돼! 진짜 안 돼! 이게 고개가 고정되어 있으면 해봐! 팔 이렇게 해봐! 고개가 고정되어 있으면 시작! 근데 얘는 왜 되는 거야? 이게 의자를 밀니까! 아니 의자를 밀면 안 돼! 의자를 밀면 안 돼! 자! 의자가 고정되어 있어! 그래! 의자도 고정되어 있어! 시작! 왜 되는 거야? 아니 왜 왜 이거 왜 어 상처는 가만히 있고 일어나봐 어 이게 왜 되나요? 어? 난 안 되는데! 이게 안 된다고? 이게 안 된다고? 어 의자가 뒤로 밀려 일어나려고 하면 나 안 나 못 일어나겠어! 나는 일어날 때 이렇게 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려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도 안 돼!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앞으로 못 내미니까 고개를 앞으로 못 내민다고 못 일어나는 게 사람이야? 아 사람이야! 이거 안 되네! 이거 신기하네! 왜 안 되지? 뭐지? 신기하다! 와 대박 성공하는 걸로! 오 신기하네? 아 진짜요? 잠깐만 해볼게 오 미친! 잠깐만! 난 아닌 거 같아 아니야! 난 발이 좀 작아! 아니야 너 맞아! 지금 딱 맞아! 아 발이 좀 작네! 발이 좀 작네! 미친 나 딱 맞아! 아닌데!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팔 접히는 데 기준으로 딱 맞아! 어 그러게! 너 팔 접히는 데 기준으로 해봐! 아니 근데 나는 팔 접히는 데 기준으로 얘는 발이 좀 더 작다! 제가 발이 좀 작아서 얼추? 얼추는 맞는데 전 딱 맞아요! 저는 그냥 조금 더 팔 길이가 긴? 아니 한 요만큼! 한 요만큼? 이거 보고 신발 살 수 있을 거 같아요? 아니 아니요 저는 신발은 신어보고 사야죠? 신발은 신어보고 사야지! 신발을 왜 안 신어보고 사요? 신발은 신어보고 사야지! 원래 그런 것도 있잖아! 이 길이가 키 길이다! 아 키 길이다? 이게 키다! 뭐 그렇게 하는 손이 있어요! 그런 손은 있었어요! 아 근데 진짜 개 신기하나? 딱 맞아! 오빠는 이제 앞으로 여기 있다가 신발 대보고 사! 그리고 성공하면 기글에서 나와서 말해! 기글에서 나와서 말해! 기글에서 닥터마틱 사줘! 오늘 좀 제일 생각지도 못하게 아 너무 신기했다 이런 거 전 일어설 수 없다! 몸에 힘이 안 들어가! 하체! 나 몸에 힘이 안 안 들어가! 오빠가 못 일어나는 거 진짜 이게 여기를 고정하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! 전 얘기도 못하겠다고 그러잖아! 얘기도 못하겠다고 웃기는 거 진짜! 노리지마! 아니 진짜로! 저거 진짜 신기했어요! 나 진짜 못 일어나네? 도전해보고 싶으신 거? 그 의자 두 개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너랑 비슷한 사람은 돼! 드빌아! 그래? 어! 그럼 PD님 저랑 해보실래요? 그러긴 너가 너무 말랐어 오빠도 오빠가 더 뚱뚱해 나가 자! 오늘 이렇게 한번 챌린지를 해보았는데요!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구독! 좋아요! 댓글! 알림 설정까지! 부탁드리겠습니다!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! 바이바이! 개월고래! scout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